와서 무료로 공연 해줄겁니까? 네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무조건 합니까? 무조건 합니다 저희 차비도 안 드려요 네 알겠습니다 오케이 우리가 지면 매일 경기마다 원하시는 비즈니스, 비디오, 노래 다 틀어드리겠습니다 만족합니까? 네 만족합니다 오케이 과연 누가 이길지 근데 선수들이니까 차기 전에 콩게리코 3바퀴 오케이 콩게리코 3바퀴 다섯바퀴? 다섯바퀴? 골! 재바뀌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승부욕이 있네요 이지우석 선수가 자 골키팍! 골팀쪽으로 가주시고 골팀에 골키팍 예 골키팍 가위바위보 먼저 찰지 예 가위바위보 예 어떻게 하시겠어요? 나중에 오케이 자 그러면 엠프시 발목조심 먼저 차도래 하겠습니다 먼저 차요 골키팍 골키팍 하이엄을 지금 먼저 차요 예 좋습니다 맞고 싶으신가봐요 예 자 준비 골키팍은 인천에 출종대 출발 과연 자 아 1대0 이렇게 되면 인천에 첫번째 주장 이준섬 선수가 부담이 되죠 코끼리코 세 바퀴 준비 시작 한바퀴 두바퀴 세바퀴 갑니다 1대1 자 1대1 자 두번째 주장 역시 GK는 조종대 준비 출발 골키팍 골키팍 황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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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골키팍 세 바퀴 준비 시작 한바퀴 두바퀴 세바퀴 갑니다 출발 두두두두두두 야아 이렇게 되면 이제 골키팍 네 이쪽으로 오세요 지금 지고 있습니다 2대1입니다 이제 못 놓으면 끝날수도 있잖아요 그쵸? 황정 어 질거 같아서 무섭긴 한데 그래도 용기내서 해보겠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어차피 우리가 인천이기든 뭐 에피스 발목조심이기든 둘나 좋은거니까 자 박수를 보내주세요 부부부부 렛츠고 갑니다 자 우리 우딜 과연 막았어요 추정돼서 눈치 없네요 자 승패랑 상관없이 우리 여섯명의 선수들과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박수를 불러주시고요 자 그러면 공약대로 무료 공연 갑니까? 네 어 저희 언젠가 어 아니에요 언젠가 그렇게 멀리 가지 마시고 예 몇 달 안에 어 한 달 최대한 빨리 공연을 하러 오겠습니다 박 박재범 데리고 볼 수 있어요? 어 제 명령이 한국에 있다면 아니요 예 아니요 예 예 예 예 예 예 자 이렇게 해서 하프타일 스페셜 매치 하이어리지 엔포시 발목조심에게 박수를 보내주시기 고맙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박원의 전자들 께 응원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끝 고맙습니다 자